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이킹스탁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주식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나요?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의 고민이시죠. 좋은 종목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실전 매매의 특급 기술 오늘도 바이킹스탁에서 함께 알아볼 텐데요. 바이킹스탁 생방송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채널 검색하셔서요. 바이킹스탁 시청하시면서 실시간으로 채팅창 통해서 저희와 소통해 보실 수 있고요. 또 방송이 너무 짧아요 하고 아쉬우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전문가님께서 알려주시는 바이킹 종목부터 시장 상황까지 모두 이야기 더 나아가서 소통해 보실 수 있는데요. 노란톡방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십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는 노란톡방 입장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보시기 바랍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 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15 김광진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주식 잘 사고 잘 파는 바이킹스타 오늘도 항해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바이킹스타 오늘은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주식선장 주식캡틴 김광진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전문가님의 타이색만 봐도 또 혼조 마감했는데요. 코스피가 오르고 코스닥이 내려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시장 정말 많은 분들 어렵게 느끼셨을 겁니다. 아 좀 오르나 했더니 이제 막 3일 연속 또 은봉 나오고 이런 부분에서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가 많은 분들 궁금해하실 거예요. 이런 내용들 오늘 방송을 통해서 제가 속 시원히 알려드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얘기 드릴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동 사태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 국제 유가가 조금은 하락하면서 안정권으로 내려오는 모습입니다. 이 부분도 짚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11월 11일 중국의 광군제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관련해서도 전문가님께서 앞서서 조금 몇 종목 짚어주셨기 때문에 또 흐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 드리기 전에 먼저 코스닥 차트 보면서 이렇게 시황 먼저 얘기 드릴 텐데요. 이렇게 왜 3일 연속 하락을 보이는가 여기에 이렇게 급등한 모습 보이시죠. 여기 하루 이틀 사흘 그리고 내려온 것이 하루 이틀 사흘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3일을 상승했으니 3일 하락하는 것들 당연하다. 이렇게 1대1 1대1로 매칭되는 것이 지금 우리 주식이다. 그리고 이렇게 올라갔을 때 여기 크게 장대양봉 보인 이 가격대를 한마디로 이 지수대를 유지를 해 준 것만으로 봐도 앞으로 충분히 힘 있게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여지가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스토케스틱으로도 얘기 드렸었죠. 이렇게 상승했을 때 이날 얘기 드렸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하락 조정 보일 수 있다. 이렇게 하락 조정 내려올 수 있지만 이렇게 그 다음에 있는 스토케스틱으로 봐도 다시 한 번 이렇게 끌어올려줄 수 있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게 걱정할 것 없다. 그래서 제가 여기 800선 라인만 지키면 된다라고 얘기 들었는데 다행히 지금 여기는 797이라고 적혀있지만 장 마감 80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거 자체가 코스닥 시장도 앞으로 더 좋은 모습. 1대1 매칭 왜 또 봅니까? 또 우리 민족들, 대한민국 민족들, 우리 국민들 수미상관 좋아하잖아요. 앞뒤가 같이 이렇게 수미상관돼 있는 이런 모습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그냥 하락 조정, 기간 조정을 보인 것 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래량, 거래대금 먼저 보도 거래대금도 하락할 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나왔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상승 나올 때 거래대금 늘어나면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11월장 좋아질 수 있다. 이것들을 이렇게 차트만 봐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하나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다음 상승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번에 상승 흐름이 나왔을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빵 터질 때는 당연히 줄여야 된다는 것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이런 부분까지도 꼭 기억해 두고 계시다가요. 이번 상승장에서 충분히 지난 이런 하락장에서 손실 보신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 이상으로 수익권으로까지 충분히 얻어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테니까요. 이번 11월장 그리고 12월장 꼭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성과 거두시려면 당연히 노란톡방 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면 더 좋은 이 하락 때 있었던 손실 만회하고 그 이상으로 수익 얻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오늘 방송을 보시고 또 노란톡방에서 제가 교육한 내용들을 들어보시고 같이 한 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시황에 대해서 뉴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제가 계속 강조드립니다. 뉴스 제목을 보고도 그리고 뉴스 기사 내용을 보고도 그 숨은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된다. 여기 미국제 10년물 입찰 어제 있었죠. 지난밤에 있었는데 발행금리 4.519% 아 좀 내려왔구나. 그런데 수요가 미지근하다. 아 그럼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 분들 생각하시는데요. 이 수요가 미지근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수요가 미지근한 내용은 이 10년물 입찰 양 자체가 늘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일정 부분 들어오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당연히 2.65배 나왔기 때문에 두 배 이상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잘 소화해낸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들 때문에라도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금리 떨어지고 그리고 모기지 금리가 이렇게 낮아진다라는 것들도 얘기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사 내용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그 속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국제효과 3개월 만에 최저 WTI 텍사스 서부 중진류죠.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실제로 중진류는 아니지만요. 넘어가겠습니다. 75달러 브랜트유. 미국에서 75달러 그리고 북해산 브랜트유. 유럽에서도 80달러를 밑돌고 있다. 이거 자체는 우리 경제, 우리 주가에 훨씬 더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세 번째, 일본 엔화가 달러당 151엔. 우리나라 돈으로 봐도 지금 900원 밑으로 한참 떨어져 있죠. 이렇게 16년, 17년 만에 가장 최저를 기록한 엔화. 여기에서도 이 기사 내용을 가지고도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제 방송이 없는 날 노란톡방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교육을 해드렸거든요. 제가 방송이 없는 날에는 노란톡방에서 방송 시간에 맞춰서 이런 내용들 계속 교육을 해드리니까요. 노란톡방에서 이런 내용들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본 엔화가 떨어진다. 그럼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살아난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경쟁 산업에 있는 부분들은 조금 내가 기대하고 있는 수익률을 조금 낮출 수도 있다. 그리고 그 외에 더 자세한 내용, 노란톡방에 계신 우리 가족분들은 이미 어제 교육 정말 오래 잘 받으셨으니까요.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국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한 한전, 재무구조, 개선은 역부조. 여기에 대해서 앞단에 보면 유가가 떨어지면 유가 떨어지는 만큼 한전은 좀 더 나은 상황 맞이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했다 그러면 전기를 어디가 많이 쓰나.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그냥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삼성전자가 가장 전기를 많이 쓰는데 부산광역시 전체 전력 사용량과 비슷하고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많이 쓴다. 대전광역시와 사용량이 비슷하고 또한 이렇게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철강 쪽에서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업체들이 있다. 예를 들어서 현대제철, 전기고루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현대제철, 동국제강 이런 업체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정도는 감안하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매도 금지 첫날 장고 늘었다. 이런 내용들도 그 생간에 그 속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크게 우리나라 주가 영향에 지금 내용 없다. 이렇게 해서 3일간 오른 것들이 이렇게 하락하더라도 다시 한 번 상승 모멘텀 더 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내용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광금제 앞두고 K푸드 수출 활기, 광금제 11월 11일이죠. 11월 11일. 11월 12일을 앞두고 한 번 더 슈팅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용, 화장품 이런 부분들 중국 관련 내용들은 한 번 더 체크해야 되고요. 특히나 K푸드, 라면 있겠고요. 그 외에 만두도 있고 냉동식품도 있고 이런 부분들 주가가 어느 만큼 올라왔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건 힌트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이 내용까지도 한 번 확인을 해 보셨으면 하는데요. 제가 노란 독방에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 그대로 다 분석해서 얘기 드립니다. 좀 전에 잠깐 얘기 드렸지만 한국전력에서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 그러면 엄청난 타격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킬로와트당 10원 정도 올리는데요. 그래도 1위 삼성전자는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고 2위 SK하이닉스는 전력을 얼마나 쓰고 있고 또한 철강산업 쪽은 좀 타격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대제철이나 동국제강들은 전기고로 그러니까 용광로를 전기로 대폐서 이렇게 철을 녹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하나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대응을 해야 되는지 산업 전반에 대해서도 이렇게 꼭 아셔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제가 여기는 하나만 이렇게 달아놨지만 전체적인 내용들 저의 노란톡방 오시면 우리의 노란톡방이겠죠. 이제 우리의 노란톡방 오시면 이런 부분들 실시간으로 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 이슈들 헤드라인으로 함께 콕콕 짚어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시장 내용 더욱 자세하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해 보시고요. 이제 오늘 시장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을 살펴보는 오늘짱 스타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짱 스타킹 먼저 업종입니다. 오늘 비트코인이 연중 최고가를 3만 6.800달러까지 경신했는데요. 가격이 상승하면서 가상화폐 관련 주에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고요. 어제 강한 상승세 보여줬던 게임주 오늘도 주목받았습니다. 오늘짱 스타킹 종목으로 넘어가서 자세한 이야기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짱 스타킹 종목입니다. 먼저 게임주 오늘도 눈에 띄었는데요. 위메이드가 호실적을 타고 어제에 이어 오늘도 강세였고요. 8.85% 상승 마감했습니다. 여기에 컴투스 홀딩스도 신작의 기대감 가지고 있고요. 또 게임주 엑투스 소프스까지 주가 그래프가 이틀 연속 상항세를 그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LX 세미콘 7거래 연속 상승 중이고요. 비트코인 관련 주인 위지트까지 등록해 있는데요. 오늘짱 스타킹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짱 스타킹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문가님의 픽은 뭘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다양한 종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게임 관련주와 비트코인 관련주, 암호화폐 관련주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시장 두 업종으로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이것들이 지금 시장이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렇게 반대급으로 상승하는 이런 종목들이 나왔는데요. 이 산업군들, 당연히 지금 좋은 내용 같이 나오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매도 금지, 이 영향에 아주 크게 상승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암호화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장 상황이 조금 이렇게 안 좋아질 때 계속 오르고 있었지만 주목받지 못하다가 이럴 때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의 오늘 픽은 뭔가요? 네, 오늘의 픽 보시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오늘짱 스타킹 픽은 위메이드,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LX 세미콘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메이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이렇게 상승 잘 나와줬는데요. 위메이드나 컴투스 홀딩스, 나머지 게임들, 넷마블, NC소프트 이런 게임주들 다 오늘 이렇게 상승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하루 이틀 이렇게 같이 상승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서도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 그 옥석 가리는 가장 큰 것은 역시나 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임주 상승, 게임 말고도 다른 이유가 있죠? 네, 많은 분들 이미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렇게 가상자산 이 내용들, 상장한다는 이런 내용들까지 포함되면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 차트 보면서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고요. 컴투스 홀딩스, 그리고 LX 세미콘. LX 세미콘, 제가 노란톡방에서도 기존에는 한미반도체, HBSP, BSK 홀딩스 이런 HBM 관련주들을 주로 보셨다면 이제 조금씩은 비중을 줄이고 그 다음 다른 반도체 종목으로 더 보실 때가 되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는데요.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만으로 오른 것이 아니라 OLED 관련해서 상승이 나왔고 또한 CEO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CEO 교체, 삼성 출신의 삼성맨이 새로운 CEO로 오셨는데요. 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번 LX 세미콘, 조금 더 좋은 실적 만들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액트워즈 소프트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올랐고요. 이지트도 가상화폐로 올랐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최대 매출 기록하면서 또한 카톡 AI봇 출시 예정이라는 소식에 오늘 상승 나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에 더해서 전체적인 시장금리, 미국채의 10년물 금리가 하락하면서 떨어지면서 이런 상승 볼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것은 전체 다 봐도 금리, 금리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맞죠? 공매도, 공매도 금지까지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위메이드 이렇게 하락 계속 나오다가 거래량이 실리면서 조금 횡보하다가 다시 점프.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점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뱃머리 기법으로 봐도 이제 거의 꼭지점에 다 온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많이 하실 텐데요. 좀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주가가 24만 5천 7백 원에서 이렇게 미끄러지고 오랜 기간 횡보를 해왔습니다. 이 이유 자체가 여기 기간 볼까요? 2021년 11월. 오랫동안 고생하셨겠네요.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 지점, 이 지점들이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다시 한번 올라간다면 여기에서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겠구나. 그런 부분들은 이 차트 내용 가지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을 때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고요. 이 기준에 맞춰서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가면요. 여기에서 이 정도의 기준이 저항이 맞을 수 있는 그런 기준점까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적이 좋아지니까 여기를 뚫는지 확인하시고 들어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아래에서는 여기 이 지점까지 목표를 삼는 것이 맞지만 이 목표 다다랐으면 여기에서는 아예 넘어가고 매수를 하시는 게 나아요.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고 매수하자. 실적이 좋다. 그리고 이 내용들, 게임 내용이 좋다. 이러면 넘어가고 나서 매매를 하자. 노란톡방 오시면 여기에 대한 내용도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뱃머리 기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서 매매 아니면 내려와서 여기서 선수상 매매 이렇게 하시는 게 충분히 좋은 수익 얻어갈 수 있는 방법이다.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컴투스 홀딩스 차트 보겠습니다. 마찬가지지만 뱃머리 기법이 아닌 국자 기법과 비슷하죠. 이렇게 뱃머리 기법 중에 이런 볼 형태가 아닌 국자, 스푼 형태와 비슷하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기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이동평균선까지 거리 남아있지만 여기까지 1차 목표가 보시는 게 좋고요. 지금 여기 이만큼 올라왔으면 당연히 눌러준다. 이런 눌림목 매매가 더 좋은 그런 지금 상황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컴투스 홀딩스도 한번 길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24만 1,500원에서 지금 주가가 올라봤자 3만 4,550원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거래량이 터진 이 부분에 계단식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기준점을 딱 잡아놓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까지 볼 수 있는가 이것까지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막무가내로 아, 그냥 묻어놓고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세세한 부분들도 노란톡방에서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서 LX 세미콘입니다. LX 세미콘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상승 나왔지만 이렇게 주저앉은 모습은 좀 털고 나갔다는 얘기죠. 여기에서 다시 상승 나와줬어도 여기에서 거래량 없습니다. 이런 고점에서도 거래량이 없지 이렇게 쭉쭉쭉 내려왔을 때는 이 기업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나 아니면 업황의 문제가 있나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LX 세미콘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종목으로 많이 알고 계시지만 반도체보다는 OLED랑 더 큰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OLED 그동안 상황이 많이 안 좋았습니다만 내년에 애플, 애플에서 패드에서 OLED로 전환이 된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단에 얘기 드렸죠. CEO 교체, 여기에서 기대감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지금 이런 데 바로 따라가지 마시고 눌림목 매매가 훨씬 더 효과적인 그런 매매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뱃머리 기법의 국자 내용, 국자형이다, 수푼형이다 이렇게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업종들 그리고 종목들, 위메이드와 컴투스 홀딩스, LX 세미콘까지 살펴봤는데요. 이외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는요. 노란톡방에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더 많은 시장 이야기 함께 보시기 바라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샵 00815 김광진이라고 전문가님의 이름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dien 이번에는 김광진 전문가님의 매매기법에 대해서 배워볼 차례인데요. 셀킹 시간입니다. 오늘 또 어떤 매매기법 준비해 주셨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바로 전문가님. 전문가님, 오늘 또 어떤 매매기법 준비해 주셨는지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런 상승장 그리고 그 전에도 이미 신고가, 역사상 신고가의 영역 종목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백머리기법보다는 라곤 조준기법. 최근에는 작살기법이라고 부르면 어떠냐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작살나기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감이 좀 안 좋은 거 아닌가요? 그랬더니 강한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라곤 조준기법 그대로 쓸지 작살기법으로 이름을 바꿀지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과 단타 내용까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노란톡방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의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기법도 바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곤 조준기법, 익숙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주가의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이 내용은 무엇이야? 기준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기준 잡는 것부터 먼저 하자. 그리고 이 다음에 이 기준점을 잡았으면 이 기준점 돌파하는 것인가. 전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전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선을 그어보시고요. 여기서 이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지점, 그리고 전저점은 지지되는 이런 구간들이 바로 매수 포인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라곤 조준기법에서는 알파 구간, 브라보 구간, 철리 구간, 델타 구간 이렇게 나눠서 각 구간별로 나눠놨는데요. 여기 이렇게 전고점을 형성하는 이 부분을 알파 구간, A 구간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이후에 횡보하는 구간, 브라보 구간, B 구간이라고 표시를 했고요. 다시 한번 상승주는 구간, C 구간이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 전고점을 넘어가서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는 구간, 이 부분을 D 구간이라고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 저점에서 잡았다고 한다면 여기 이 저항점에서 일부 매도 아니면 전략 매도 이런 포지션 가지는 게 좋고요. 여기에서 혹은 여기에서 돌파하는 매매, 여기 신고가 돌파 매매라고도 표현하죠. 신고가 돌파 매매를 하셨다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급등하는 구간에서 내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될지 매도 타점 아주 중요하잖아요. 이런 매도 타점은 노란톡방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요. PSK 홀딩스 정말 한미반도체만큼 여러 번 수익 주고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최근 것만 보겠습니다. 최근 것만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 여기 보면 아래꼬리 닳고 자꾸 올라오는 모습 보이시죠. 자 여기도 아래꼬리, 여기도 아래꼬리. 이 아래꼬리가 오일선을 살짝 깨고 올라오는구나, 살짝 깨고 올라오는구나. 이거 자체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력이 누구였느냐. PSK 홀딩스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이런 세력의 역할을 해서 끌어올리는 모습 계속 나왔는데요. 그래서 PSK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이런 타점을 보고 아, 오일선 깨고 내려왔을 때 그때 바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때 사는 거 아니에요. 오일선을 깼다가 다시 회복하고 올라와줘서 올라와줘서 지지된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 매수하는 것이 아주 좋은 매수 타이밍이다. 이런 단타 매수 그런 타이밍까지도 여러분 꼭 배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까지, 11선까지 깨고 내려왔을 때 이 다음부터는 매매를 중단했습니다. 다 팔고 청산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이렇게 아래꼬리 달고 계속 올려주는데 지금은 왜 매매를 안 하나요? 네, 좀 전에 얘기 드렸죠. PSK 홀딩스 매수 주체가 누구라고 얘기 드렸나요? 네, 그렇죠. 기관,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에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기관에서 매도하는 그런 신호가 나온다. 그러면 한 발 우선 물러서는 겁니다. 이렇게 좀 단타 플러스 스윙으로 보실 때도 이렇게 매수 주체에 따른 누가 샀고 누가 팔고 있는지 그 부분까지 체크를 하시면 훨씬 높은 그러한 수익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PSK 홀딩스 지금은 이렇게 내려왔고 다시 한번 매수 주체인 그런 기관의 매수 타이밍 들어오면 이거 확인하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다. 하지만 비중은 이전보다 우리는 조금 줄여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분봉으로도 보겠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이런 부분들, 살려주는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내려왔다. 살려주는 부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런 부분들, 눌림봉 면에 충분히 가능했지만 여기에서는 이제 가능하지 않다. 앞반에도 얘기 드렸죠. 여기에서 이렇게 툭 떨어진 다음에 어제 오늘 왜 매매 안 하나? 네, 매수 주체가 팔고 있는데 왜 우리가 그걸 매매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들도 이렇게 분봉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 분봉으로 확인 안 해도 옆에 매수 주체 얼마나 팔았는지 HTS나 MTS에서 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생각하면서 우리는 단타 플러스 수익 매매 노란톡방에서 충분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PSK 홀릭스도 이렇게 계속 수익 안겨주고 11월 7일 날에도 이런 단타 매매로 수익을 안겨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계속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신다면 단타를 하시다가 이렇게 어쿠 잘못됐다. 이렇게 돼도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종목들 많이 매매를 하시라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상승하고 올라갔는데 지금 앞당과 좀 다르죠? 이렇게 보면 여기 이 라곤 조준기법 이렇게 기준점 잡습니다. 기준점 잡았는데 기준점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못 넘었죠? 못 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 발 더 뒤로 물러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매수 주체가 들어올 때 이것을 넘어서는 것을 보고 확인해도 충분하다. 아니면 돌파하는 시점에 들어가는 것 가장 좋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고요. 하나 마이크론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 마이크론. 자, 기준 잡죠? 기준 이렇게 쭉 잡았는데 넘었나요? 못 넘었나요? 자, 넘었죠? 넘었고 지금이 이 기준점. 이 기준점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점을 지지하는 모습이 보인다. 이러면 그때가 또 매수 타점이죠. 그리고 이 다음에 이 다음에 매도 타점은 어떻게 잡아볼 수 있느냐? 자, 이 고점과 이 고점 그리고 이 고점을 잇는 이런 추세선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 추세선을 넘어서면 그때는 진짜 완전한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 제가 정말 중요시 생각하는 내용인데요. 제 알에서 역사상 신고가 매도법 세 가지 계속 알려드리고 있죠.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알고 계실 겁니다만 지금 시청하고 계신 분들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언제 매도를 해야 되나 역사상 신고가는 지금 가지고 있는 100% 모두가 지금 신규를 진입한 사람 외에는 모두가 수익권이에요. 모두가 수익권.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고 더 상승, 상승, 이어가는 것이 훨씬 더 높은 그런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준다.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라곤 조중기법 그리고 라곤 조중기법 내에 있는 역사상 신고가 매매법 얼마나 유용한지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자, 하나마이크론 지지되는 걸 보고 우리는 들어간다.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반도체 볼 때도 아, 반도체 요즘 위험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말고요. 아닙니다. 미중 정상회담이 11월 중순에 있습니다. 15일 정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데요. 거기서 만나면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야, 우리 반도체 좀 풀어주지 않으련? 어, 그래. 이 정도만 풀어줄게. 이런 얘기 오갈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다른 내용들도 있겠죠. 자, 이렇게 히토류 관련해서 자원 가지고 자꾸 수출 통제하지 마. 그럼 대신에 뭐 줄래?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에이팩 회담에서 미중 정상회담. 이 부분 정말 중요하니까요. 이 내용들까지도 저는 꼬박꼬박 다 확인하고 있으니 이 내용들도 노란톡방 오셔서 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잠시 설명드렸고요. 다음 비율입니다. 비율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필승 종목 때도 소개해드렸고 다시 한 번 바이킹 종목으로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후에 계속 무상향하는 모습 나오고 있죠. 물론 이런 약간 눌림목. 이런 부분에 많이 걱정을 하세요. 흑산병 나오면 완전히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흑산병이 나오는 종목들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충분히 매매할 수 있다. 이 실적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얘기 드렸죠? 네, 무역협회 들어가셨어요. 지자체 확인하실 때 지자체. 성남시 미용기 확인하시면 비율 지금 수출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이 내용들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비율 지금 실적 계속 좋게 흘러가고 있고 오늘 비율 매매하려고 기다렸다가 아쉽게 좀 매매 매수 타이밍 조금 차이로 놓치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눌러주면 우리는 계속 노란톡방에서 매매할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비율 이전에도 이렇게 우리 수익 안겨졌지만 앞으로도 계속 수익 먹을 것이다. 하나 마이크론도 우리 수익 안겨줬었죠. 하나 마이크론, BSK 홀링스, 나머지 다른 반도체들, 미용기기들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에나와 떨어지는 것과 크게 상관없는 이런 상업단의 종목들 꼭 보셔야 됩니다. 관심 종목에 꼭 넣어주세요. 비율. 이런 부분에서도 거래량도 같이 보시면서 지금은 거래량이 조금씩 실려가면서 상승하는 것이 더 좋다. 왜? 이 앞단의 고점을 뚫을 때까지 여기에 이러한 매물들을 다 소화할 때까지는 거래량이 실리면서 올라가는 게 좋습니다.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서는 거래량이 적으면서 올라가는 게 좋지만 지금은 앞단을 뚫어줘야죠.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가면서 올라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의 매뱅기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역사상 신고가 구간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님의 만능 라공기법이죠. 지난 필승 종목들의 강한 수행율을 안겨줬던 라공기법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라공기법에 대한 자료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한 번 더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의 QR코드 보이시죠? 이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들어오실 수 있고요. 문자 받는 번호 샷 00815 김광진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셔도 저희가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김광진 전문가님이 지난 방송에서 제시해 주셨던 이 필승 종목들과 단타 종목들의 수익률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좋은 투자의 첫 걸음은 또 좋은 종목을 잘 사는 거잖아요. 내일장에서 눈여겨봐야 할 종목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바이킹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바이킹, 바이킹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삼양식품 어떤 이유로 주목해 주셨는지 함께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바이킹 종목으로 삼양식품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전문가님과 또 얘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새롭게 식료품주를 가져와 주셨어요. 또 굉장히 새롭게 또 다뤄볼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잘 아는 매운 볶음면이 있는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매운 볶음면 있죠. 전문가님도 그 볶음면 좋아하시나요? 저도 종종 먹긴 하는데요. 저는 많이 매워서 잘 못 먹겠더라고요. 맛은 있는데 너무 매워요, 저한테는. 저는 약간 스트레스 풀고 싶을 때 가끔 애용해서 먹곤 하는데 그래서 또 오늘 어떤 얘기해 주실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런 내용들 많은 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물론 워낙 오래전부터 라면 생산해오던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회사 업체명이니까 상관없겠죠. 삼양 라면부터 해서 쭉 생산해온 이런 업체이지만 지금 아주 인기 끌고 있는 매운 볶음면 이 부분까지도 얼마나 지금 많이 팔리고 있고 또한 주가 차트 위치는 어떻게 되고 왜 제가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삼양식품 소개해드리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기자 포인트 삼양식품의 이기자 포인트 제가 체크할 텐데요. 이 이기자 포인트, 여러분 어떠한 주식 종목을 매매하실 때라도 이 기대감, 자리, 이 이기자 포인트만 확인하셔도 훨씬 안전한 매매하실 수 있을 텐데요. 물론 이것들만 챙긴다고 해서 100% 수익 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내용들까지도 같이 확인하시고 매매하시는 그런 습관 들여보시라 이런 내용 얘기 드리겠고요. 자, 이제 삼양식품의 이기자 포인트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양식품, 지금 땡땡볶음면, 아직도 끝나지 않은 성장 스토리 이렇게 제가 적어봤는데요. 자, 이렇게 물론 조금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불나고 꼬꼬덱하는 그 볶음면입니다. 이 매운맛 볶음면, 정말 인기가 많죠. 여기, 이때부터 삼양식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성장 스토리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왜 끝나지 않았을까요? 지금 뉴스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 보셨을 텐데요.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야시장에서, 이런 가판대에서도 이 땡땡볶음면 가지고 이렇게 오믈렛을 만들어주고요. 또 치즈 섞어서 다른 음식을 만들어주고요. 그전에는 SNS용 그냥 도전하는 음식 그렇게만 많이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아주 생활 속으로 들어온, 누구나 많이 먹는. 그리고 제가 동남아시아, 특히나 태국의 친구들이 많은데요. 태국 친구들 진짜 생각보다 엄청 매운 음식 좋아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만 매운 음식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동남아시아 지역에 있는 제 친구들, 거의 대부분 매운 음식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잘 맞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런 내용들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양식품. 얼마나 돈을 버는지, 앞으로 돈 더 버는지 제가 역사상 최대, 사상 최대 실적 이런 부분에 속지 말라고 계속 얘기 드립니다. 사상 최대 실적. 우리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요. 한 30등 하다가 20등 했어요. 사상 최대 성적을 거뒀잖아요. 그런데 다음에도 20등, 그다음에도 20등. 이러면 시큰둥 하잖아요. 용돈 주고 싶으시겠어요? 그 아이가 30등 하다가 20등, 그런 다음에 15등, 10등. 계속 성적이 올라가면 용돈 주고 싶잖아요. 그런 식으로 주식도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사상 최대 실적. 전보다 사상 최대로 잘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요. 주식,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선반영의 개념을 이해하시고 앞으로 계속 돈을 더 많이 벌어들이는 그런 회사 위주로 매매하시면 훨씬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닌 케이스도 있죠. AI, 로봇, 이런 회사들이 지금 돈 많이 벌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여기에 따라서 매매를 하시는 것이고요. 이런 기존의 산업들, 오래해온 산업들은 계속 매출단이 늘고 영업익단이 느는 종목 고르셔야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1조 원, 올해 기록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런데 1조 2천억 원, 1조 4천억 원 가까이 이렇게 매출단 계속 늘어난다고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영업이익 보겠습니다. 작년에 900억 단 이렇게 기록했던 것이 1,300억. 많이 뛰네요. 그럼 여기 이렇게 역사상 최대 실적 기록했으니까 여기서 끝이어야 되나요? 1,485억, 1,500억 때까지 뛰네요. 1,765억, 이렇게 계속 영업이익 역시 우상향하는구나. 게다가 올해 47%나 이렇게 상승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올라섰을 때 이때를 충분히 수익권으로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가 벌써 얘기해버렸네요. 역사상 신고가 영역이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단기 순익도 보겠습니다. 단기 순익도 계속 우상향. 1,2,3. 이 세 개 모두 우상향하는 그런 회사다. 그런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고가로 올라와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는 얘기 먼저 드리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아니죠. 두 번째. 네, 두 번째. 제가 오늘 실수했네요. 두 번째 기대감 보겠습니다.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느냐. 식료품 중에서 3분기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됩니다. 얼마나? 매출은 이만큼. 전년 농기 대비해서 38.9% 상승할 것으로 나오고요. 영업이익단 역시 68.8%. 와, 라면하고 이런 냉동식품, 이런 식료품 팔아서 영업이익단이 68%가 올라간답니다. 그리고 수출 및 내수 모두 지속 성장 이루고 있고요. 여기에서 미국, 중국, 동남아에서도 판매가 계속 호조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냅땡, 라면이죠. 새로 출시했습니다. 네, 쿠티땡. 네, 이것도 신제품 마케팅 지금, 신제품 됐으면 당연히 마케팅 확산해야죠. 광고 계속하고, 네, 마트에서, 시시코너에서, 저도 마트에서 시시코너 지나갈 때마다 라면, 이렇게, 라면 코너 이렇게 지나갈 때 그 냄새를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줄 서가지고 이렇게 먹곤 하는데 아, 역시 냄새는 고기와 라면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참새가 방앗간 못 지나치듯 저도 가서 이렇게 맵땡라면 시식해보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제 지금 집에 찬장에 혼자 사는 남자들은 라면 다 쟁여놔야 되잖아요. 맵땡라면 당연히 있습니다. 신택라면도 있고요. 네, 여튼 이렇게 하고 이렇게 신제품에 대한 마케팅을 계속 지금 확대하고 있는 이런 과정 속에서도 영업마진율이 개선됩니다. 어? 이렇게 마케팅에 돈을 많이 쓰면 영업마진율이 떨어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도 늘어난다니까요. 지금 영업마진율이. 그래서 제가 삼양식품, 오늘 바이킹 종목으로 가지고 온 이유기도 하고요. 땡땡볶음면,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죠. 전에 땡땡볶음면 매우 정말 정말 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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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서 매운맛 챌린지 많이 했었잖아요. SNS에서 이렇게 보여주기식으로 나왔을 때 매출이 많이 안 나오죠. 그런데 그 보여주기식 SNS에서 한 것들이 다 광고 효과가 되는 겁니다. 이 광고 효과 때문에 이 신제품 마케팅, 여기 이 맵땡과 쿠티 땡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요. 크게 볶음면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도 알아서 우리 SNS 스타들께서 다 광고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런 광고가 이제는 진짜로 생활 속의 먹거리로 정착이 되었다. 최근에 동남아시아나 이런 외국 나가본 분들 어디 가나 마트에 다 있고요. 길거리에 다 진짜로 만들어서 판다니까요. 이렇게 매운 볶음면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치즈 얹고 그 위에 계란, 오믈렛 이렇게 얹어가지고 이렇게 내주고 이 내용들 아마 9시 뉴스, 8시 뉴스에서 다 보셨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까지도 여기에 더해서 광분제, 광분제 수액까지도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다. 기대감 여기까지 쭉 얘기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리, 차트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리, 제가 자리를 두 개로 나눠서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만 봐도 이렇게 거래량이 실리면서 상한가 급등. 보통 상한가가 나오면 눌러주기 마련인데 이만큼 눌러주고 나서 다시 계속 횡보, 횡보 그러면서 살살살살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간 이후에도 매수한 사람들이 판 흔적이 안 나옵니다. 매도한 흔적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는데 지금 이 가격, 21만 3천 원. 오늘 최고가가 21만 7천 원이었습니다. 21만 7천 원이 어떤 가격이냐. 다음 보겠습니다. 21만 7천 원. 네, 역사상 신고가를 갱신했다는 얘기입니다. 역사상 신고가, 아, 여기 이렇게 낮은 가격대에서 도대체 얼마나 땡땡 볶음면이 맛있었으면 이렇게까지 올라왔을까 싶지만 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온 과정 중에서도 거래량도 항상 체크하셔야 돼요. 연봉 거래량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연봉 거래량이 지난해 거래량보다 더 많은 것이 좋다. 그런데 올해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만큼까지 올라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죠. 네, 역사상 신고가를 계속 갱신하고 역사상 신고가는 뭐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역사상 신고가, 여기 역사상 신고가를 넘어설 때는 넘어서고 나서는 거래량이 줄어야 됩니다. 왜? 너도 나도 ABCD, 1234, 철수 영위도 모두 다 수익인데 왜 팝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상 신고가 영위에 빨리 올라선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지난해보다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도 그래도 상관이 없다. 왜? 그게 역사상 신고가의 특징이니까. 이 부분도 꼭 기억하시고요. 다시 돌아가서 여기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매수를 하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느냐. 자, 여기 이 고점과 이 고점을 이은 추세선을 하나 그어놨습니다. 제가 반듯하게 이렇게 선을 그으면 굳이 표시를 안 했겠지만 제가 반듯하게는 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1차 목표가는 당연히 이 눌림에서 여기까지를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좀 더 안전하게 매매를 하시려면 지금 역사상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매수 방법이 있습니다. 역사상 높은 가격대잖아요. 그러니까 비중을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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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봉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보통은 눌렸을 때 은봉에서 매수 많이 하라고 얘기 드리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런 역사상 신고가 영역대는 양봉에 올랐을 때 비중을 1, 1, 1, 1 이렇게 태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이런 추세선까지 완전히 넘어서서 이거 지지된다. 2, 2, 2, 2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는 것이 훨씬 안전한 매매 방법이다. 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역사상 신고가라니까요. 지금 삼양식품 역사상 가장 비싼 가장 고가의 주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법들을 이용하면서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매도 방법도 따로 있죠. 매도 방법 거래량이 이렇게 빵 터지면 무조건 뛰쳐나와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만 하나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이렇게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고 또 분할 매도 관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데요. 이 분할 매도 관점은 1, 1, 1, 1씩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분은 노란톡방 오시는 분들께 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분할 매수, 분할 매도 할 수 있다는 그런 이유, 더 올라갈 그러한 룸이 많이 남았다고 보기 때문이죠. 이 내용들 노란톡방에서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료품조 삼양식품 함께 살펴봤는데요. 바이킹 종목의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노란톡방은 오로지 방송 중에만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방송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이 아니면 이 바이킹 종목들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세한 이야기 함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도 마지막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하시고요. 참여코드 3333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쉽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문자로는 받는 번호 샵 00815 김광진이라고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참여 링크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오늘 또 이번 주는 저희와 마지막으로 함께해 주시게 됐는데요. 다음 주 좀 장애 흐름이 어떻게 될지 가단한 전망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 주장 제가 감히 이렇게 예측해 본다면 다음 주 훨씬 이번 주보다 좋은 흐름 이어나갈 것이라고 보고요. 내일 뭐 JIP라든지 펜오션, 한국콜마 이런 실적 발표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매매하시는 방법도 좋겠지만 조금 더 산업 길게 보시고 매매하시는 방법 얘기 드리겠고요. 또한 오늘 개인적으로 매매하시다가 이렇게 얘기 주신 분도 계셨고 또 파두 같은 경우에 이렇게 크게 하한가 나왔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제가 하한가 매매 어떻게 털고 나올 수 있는지도 설명드렸죠. 물론 우리 공식적으로 매매하거나 이렇게 전혀 손대지는 않은 그런 종목이긴 하지만 파두나 그 외에 하한가 종목 맞으신 분들 꼭 백한주, 백두주 이렇게 분할해서 매도해서 탈출하시는 방법 꼭 쓰시길 바라겠고요. 이 내용들은 상한가 종목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개미들 편인 제 말 그대로 들으시면 매수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매수 아니면 매도 확률이 훨씬 높아지니까 이 방법 맞춰서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광진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요. 앞서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도 함께 해보시기 바라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바이킹스탁 오늘의 핵심까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바이킹스탁 오늘의 핵심입니다. 3분기 영업이익 흑자 전환 펌투스 홀딩스 오늘장 스타킹 종목으로 살펴봤고요. 역사상 신고가에 대응하는 방법이죠. 김광진 전문가님의 라곤 조준기법 배워봤는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라곤 자료집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장 바이킹 종목은 삼양식품입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 노란톡방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대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바이킹스타 끝까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